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스테플러를 보이시는데 딱지나 로봇도 억지로 뛰지 마시고 끌어주세요. 칼라 있으세요? 네, 집에 있어요. 흥분하거나 다치지 않으시고 조심해주세요. 집에 가면 이렇게 펼텐데 없어지지 까면 아파요. 그러면 따로 약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주사를 다 나서 2주 동안 작용하는 약이고 다 치료를 해놨으니까 일단은 무료치료 날짜 확인하셔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고 칼라 절대 벗기지 마세요. 제일 큰 사고가 칼라 벗어서 뚜렸내물이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높은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대단 같이 오세요. 저요 때운데? 저요? 저요? 반대쪽까지 안 가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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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